왼쪽으로 정영아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. 헤딩 골포스트 김정민 골키퍼 완벽하게 이 김정민 골키퍼의 역방향이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었거든요. 자 이 과정에서 이 여민지의 헤딩이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갔다면 이게 김정민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장슬기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. 이세은 측면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뛰어왔습니다. 뒤쪽 장슬기 있어요 최유리 아하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. 저는 지금 맞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자 정말 순간적으로 그 아쉬움을 팔로 순간적으로 꽈배기 모양을 만들었던 최유리 발등을 정말 잘 앉혔어요. 네 살짝 아웃사이드에 이제 비껴 맞으면서 아 아 정말 완벽했던 슈팅이었는데요. 여기서 순간적으로 팔을 꿔왔던 최유리 선수 중앙에서 볼 이어받고 서지현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. 빠르게 달려가는 김인지 김인지 볼 잡고 크로스 올라옵니다. 헤딩! 아하 이것조차 빗나갑니다. 이네스의 헤더 아 정말 완벽한 찬스였거든요. 이네스 선수도 정말 수비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이 정확히 머리에 갖다 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아 정말 완벽했던 공격 전개 여기서 이네스의 헤더가 왼쪽으로